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 갔죠. 이것도 외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콩 시위가 오늘 월요일 아침 출근 전까지 해산 안 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산시키겠다. 이런 최후 통첩까지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또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미국 HTS에 뜨는 뉴스나 우리나라 HTS에 뜨는 뉴스나 모든 걸 다 감안해봐도 오늘 우리나라 계장에 그렇게 딱히 효자 노릇을 할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미국에서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하지만 이것도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이 서프라이즈로 적용해도 되느냐.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결국은 지난 목요일장 우리에게 마감하면서 보통 이렇게 주말에 연휴가 있을 때 이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현금을 확보하자는 할리데이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건 맞는데 그런 할리데이 리스크를 괜히 기우였구나. 아 이거 다시 사자. 월요일날 괜히 너무 많이 팔았어. 라고 할 만한 모멘텀이 지금 특별히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 미국의 급등을 우리가 조금 제한적으로 역시 또 필터링해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쉬는 목요일 밤에 나왔던 건데요. 이스비 통화정책회의 내용 보시겠습니다. 사실 연준은 이제 누가 봐도 좀 썰물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스비에 대해서 그래 연준의 빈자리를 이스비라도 채워주면 됐지. 라고 이제 좀 희망을 가졌었는데 실제 결과는 솔직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기준금리는 뭐 그대로 동결을 했는데 이거는 이미 예상이 됐었던 사항들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ABS 매입. 이거는 4분기에 당장 시작한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한다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커버드 본드 매입은 언제 10월 중순. 그러니까 하순이네요. 그러니까 10월 반으로 나눴을 때 후반이니까 하순에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향후 한 2년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다. 여기다가 그 리파이낸싱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이것까지 이제 내년 6월 정도까지는 병행을 할 것이다. 다 좋죠? 이 정도면 진짜 ECB에서 지난번에는 그냥 팔을 걷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팔을 걷고 손을 어디다 뻗친 정도까지는 됐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도대체 그럼 얼마를 얘기할 겁니까?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예를 들면 연준처럼 화끈하게 QE2에서는 6천억 달러, QE3는 8천억 달러 이런 식으로 대충 사이즈가 정해졌을 텐데 리스민은 도대체 얼마를 살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수치를 공개하기는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이 ABS 매입하고 TLTR하고 서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딱 숫자를 정해놓는 거는 좀 우리가 힘들다. 저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실망을 줬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좀 덩어리가 얼만큼이나 딱 공개를 하기를 사람들은 기대했는데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시원하게 용돈 한 번 줄까? 얼마나 그건 뭐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이런 식의 이제 코멘트였다는 거죠. 마켓어치 보실까요? 이거 뭐 왜 이렇게 탈 쓴 사람들이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사진이죠? 반 개혁 세력들. 마른 수건을 쥐어짜다 못해가지고 터는 진짜 죽겠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리스크로도 연결이 되는데 믿었던 20이 넘어져.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도 않고 말이야. 이래서 이제 경기 하방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누가 봐도 이거 심각하네요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태도가 아직 없었다. 그동안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마리오드라기 총재가 실제로 주머니에서 뭐는 꺼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제스츄어로 속된 말로 말번치로 구두 개입으로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잘 넘겨왔는데 이제는 뭐 whatever it takes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안 먹히는 거죠. 숫자를 내놔라 숫자를 그랬는데 숫자도 안 내놓고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실망을 줬습니다. 여기다가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연설했는데 요것도 이제 사람들의 좀 이 입방하에 오르내렸습니다. 제가 뭐 이 뭐 여성 비하 발언은 절대 아니고요. 이 전 IMF 총리나 총재들에 비하면 사실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약간 좀 시어머니 잔소리 같은 느낌으로 이제 요즘에 사실 좀 와 닿았었죠. 그 전에 이제 총재들은 뭐 상당히 좀 뭐 강한 발언도 많이 했고 적극적인 활동을 했는데 라가르드의 연설은 최근 들어서 크게 주목을 이끄는 일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서 했던 얘기 중에 저는 요건 물론 이제 제가 좀 의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경제 전체가 뉴 미디어컬 보통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글로벌 경제 다 같이 중진국 아닌데도 선진국도 심지어는 이머징도 다 같이 저렇게 기운이 빠지는 중진국 함정에 동반 진입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이머징은 이머징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소비 이머징은 이머징대로 수출하고 제조 요즘 들어서 경기의 탄력이 함께 처지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이 돈을 풀고 경기부양책 쓰고 어쩌고 했는데 그 저혈압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역시 CBC 뉴스에서 보면은 IMF 총재의 경고였다. 보통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연설에서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보통 이코노미 클럽이나 아니면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데는 그야말로 선수들 거기서 진짜 하바드 경제학 박사 명함 없는 사람 없고 전문가들 아닌 사람 없는데 그런 데서는 조금 전문적이면서 세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워닝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진짜 뭐가 심상치 않은가 봐요. 라는 이런 퀘스션 마크를 붙이게끔 했던 이번 연설이었다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제일 중요했던 것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나왔던 미정부 공식 고용보고서였는데 이거 처음에 딱 발표되자마자 저는 이제 핸드폰을 봤거든요. 아니 수치가 잘못 나온 줄 알고 한 5분, 10분을 좀 기다렸습니다. 혹시 만약에 잘못되면 수정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더라고요. 지난 8월에 부진했던 만큼 이번에 보란듯이 서륙을 한 결과고요. 비농업 고용이 24만 8천 건 아 이거 대단히 높은 숫자입니다. 이런 정도 숫자는 거의 한 몇 달 만에 지금 처음 올해 처음 정도는 아니고요. 30만 건 넘어갔었던 적이 한 번 있었으니까 24만 8천 건의 비농업 고용을 기록해서 예상치를 시원하게 뛰어넘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이게 더 가관인데 보통 이제 가관이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사실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FMC에서 얘기하는 연준의 역할론 어느 정도 일리는 갑니다. 그동안 연준이 했던 일 중에 이제 금융위기 2008년도 말 정도의 실업률이 여기 있었거든요. 10% 근데 여기 있던 실업률이 FMC와 연준의 독택으로 1년에 1%씩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계단식으로 내려와서 지금 마침내 앞에 5자가 갖다 붙은 거예요. 5.9%요. 그런 만큼 연준의 이제 어떤 역할론을 우리가 다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이제는 연준의 좀 어떤 큰 날개짓을 보여줄만도 하죠. 그건 이제 긴축이라는 이런 조금 두려운 테마이긴 한데 이게 2008년 7월에 최저. 그래서 요즘에 어떤 경제지표든 간에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문구는 바로 저 2008년도 이후에 최저. 2008년도 수준 회복. 이런 게 제일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펀드멘탈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복귀가 됐는데 왜 통화정책은 비전통적 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느냐라는 이제 바로 의문이 붙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결과 14만 2천 건으로 예상치 하단도 깨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이번에 18만 건으로 이것도 역시 상향 수정되면서 그때 8월 달에 고용지표 부진을 특별하게 시장에서는 어떤 리액션을 안 보인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때 당시를 복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디테일이 중요한데 이번에 고용 외 인력.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고용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인력이 31만 5천 명 늘어났고요. 실업률이 고다면 32만 9천 건.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급락한 거고요. 특히 있잖아요. 구직 참여를 보실까요? 이게 점점 떨어지긴 했죠. 쭉 내려오긴 추세이긴 했는데 마침내 62.7%가 이게 36년에 최저래요. 물론 이거는 사회적 현상으로 얘기가 돼야 되죠.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 이런 걸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이렇기 때문에 실업률 하락이 앞에서 보신 대로 가관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요. 지난 8월에 수치가 부진했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붙었던 거는 다 이제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거나 수치가 다 올라가서 이렇게 7, 8월 하락분이 대부분 만회가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제닛 옐런이 거의 집착하고 있는 평균 근무 시간 난 실업률보다 이거 본다 그랬잖아요. 옐런이 그것도 거의 뭐 0.1시간이니까 이게 뭐 6분인가요? 이 정도 늘었고 시간당 임금 주당 이제 미국은 주급 받잖아요. 월급보다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업률만 떨어지고 나머지 디테일은 그냥 그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적당히 핑계되기 좋고 그 다음에 연준이 봐도 이건 좋은데 좋다고 하기도 힘든 그런 이제 역시 8월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이건 버리자고 했던 것처럼 이번 결과도 아니 실업률은 5.9% 저건 또 뭐야. 그냥 우리는 경기 회복이라는 헤드라인을 갖다가 쓰면서도 이게 또 특별히 연준으로 하여금 매파적인 분위기 내지는 조기 금리 인상을 앞당길 만큼은 아니겠구나 이래서 그냥 좋은 점만 취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이 됐다는 거죠. 간단하게 좀 정리해볼까요? 5대 체크포인트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꼽았습니다. 첫 번째 역시 8월달 결과가 상향 수정된 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었다. 그때 갑자기 확 줄어들었던 게 이번에 보시다시피 조금 기맞추기 차원에서 메워졌지 않느냐. 두 번째 파트타임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이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다섯 가지 중에 긍정적인 것도 있다는 차원에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실업률 하락이 양날의 카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앞에서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뉴노멀이나 뉴 골디락스의 차원에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구직 참여자들이 줄어든다고 봐야 될 건지 호재와 약재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사실 저는 별표 세 개짜리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평균 임금 임금 인상률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업률은 이번에 5.9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신뢰들을 상실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 중에서 옐런이 정작 신경 쓴 이거는 약올리듯이 저렇게 지금 오르기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 고용지표는 그냥 불확실성 해소 더하기 그 전날 고용지표 불안을 앞두고 빠졌던 시장을 다시 올리는 데 있어서 상방으로 보는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았던 야 실업률 5.9% 이게 지금 2008년도 7월 내에 처음으로 오자가 앞에 붙었는데 얼마나 미국 경제의 전망이 장밋빛이냐 주식 사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아니 그랬다가 실업률 낮다고 연준에서 금리 조기에 올리면 어떡하죠 그럼 야 봐라 저런 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냥 오늘 좋은 것만 선택하지 않느냐 이렇게 활용된 거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3분기 노동생산성이 제거될 것이란 기대는 그래서 무산이 됐다. 미국에서는 요목조목 다 짝잇기 해가지고 그냥 이건 호재다라고 평가하고 도장 꽝 찍어버리고 끝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과연 호재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달러인덱스를 보시겠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되자마자 그냥 거의 뭐 코브라가 벌떡 일어서듯이 진짜 완전히 뭐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요. 이 구간이 이제 이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 대한 달러인덱스의 반응이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고용지표에서 다음 달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실업률이 5.9%까지 떨어져서 대미 수출 비중을 감안할 때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대보다는 당장 달러 강세에 따른 자금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고 봅니다. 자, 이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은 요 사람 그냥 하나만 볼게요. 지금 하도 할 게 많아가지고요. 자, 연준 쪽집게 기자로 정평이 나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존 힐셋라스 분석 보시죠. 이게 왜 호재인지 난 모르겠는데요. 라는 입장입니다. 9월 고용이 연준 매판을 자극할 것이다. 앞에서 보신 대로 실업률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5.9% 그래서 조기 금리 인상 논의는 결국 10월 FBMC에서 현안으로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볼까요? 미국의 10년 만개 국채금리는 요날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채권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힐셋라스 말대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또 긴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달러 강세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또 신경 쓰이는 건 사실 이런 차원일 겁니다. 요즘에 역동조화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달러엔 환율하고 코스피를 봤을 때 요게 지금 109엔 70전까지 다시 재상승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고용지표 물론 좋게 나오면 우리한테 뭐 나쁠 건 굳이 없지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달러엔 환율을 또 한 번 끌어올렸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오늘 코스피 그리고 수출주 대형주들한테 조금 좀 힘이 들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빠졌거든요. 애플과 삼성전자의 롱숏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때도 되지 않았느냐 애플도 그동안 슈팅해서 조금 힘이 빠지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만하면 과매도라고 해도 누가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시점이 왔고 그러면 이제 사실 코스피가 삼성전자고 MSCI 한국지수 역시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상당히 큰데 뭐가 이제 쟁점이냐를 놓고 봤을 때 영원한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제 숙적인데 핵심은 충성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애플 스마트폰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애플 사겠느냐라고 하면 91.8%가 나는 그다음에도 애플 산다. 삼성오너한테 다음 스마트폰 바꿀 때 그래도 또 삼성 살래요 하면 77%로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대중성이 삼성 제품이 더 높고 애플은 어떤 마니아적인 수요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경쟁사들이 많아지고 얼터네티브라고 그러죠. 어떤 대체 대안의 이런 수요 물품이 많아질수록 충성도가 사실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아이폰 6 나왔을 때 혹평도 그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만 애플 주가가 저렇게 치고 올라가고 판매 신장률도 그 어느 때보다 훌륭했던 것은 저는 충성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건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틀 동안 이걸 못 봤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금요일까지 이틀 치를 보면 거의 보합 거의 보합인데요. 이 정도 갭은 있군요.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보합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로 미국 증시가 급등한 것은 어떤 쇼커버 내지는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지 이만큼의 갭을 우리가 그야말로 마인드 더 갭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다른 것 중에 제일 좋을 수 있을 것은 딱 하나의 업종 남북 경협주가 아닌가 한번 오늘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들의 속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주말에 있었던 이슈 자체로 봤을 때 그야말로 효자 노릇을 할 만한 재료는 북한에서 내려왔다 간 거 남북 경협주로 연결 이거 하나밖에는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월요일 아침 의심브리핑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